SK증권을 보내주셨습니다. 1050원의 10%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1045원입니다. 최근에 아마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증권주들이 오늘도 주요 증권사들에서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거의 동반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K증권은 전문의 어떻게 보시나요? SK증권 우선주들이 또 한때만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 이 종목은 어떤가요? 네 일단은 증권주들은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필요할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SK증권이 지금 주가가 싸서 정말 이게 시총이 낮은 거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4,800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가격적인 저렴한 주식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주식수가 4억 채 천만 주가 되다 보니까 주식수의 영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증권은 SK그룹주들이 워낙 요즘에 상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관사의 흐름 혹은 시장에 대한 기대치로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제가 볼 때는 1,050원에 매수하셨다면 지금 증권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자리 1,050원 자리에서 매도하고 종목교체의견을 제시드리겠습니다. 지금 SK증권이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서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매도 그리고 종목교체의견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갔을 때 매도 종목 교체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유튜브입니다. 스카이 님께서 대한전선 1,395원의 10%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요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1,395원이면 매수한 지 꽤 되신 것 같아요. 요즘 다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선에 대한 교체 수요도 늘고 있고 전선주들의 흐름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또 손실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평가되는 세 가지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전선주, 그다음에 음식료 관련 주 중에서도 소재 관련 주, 그다음에 동물 관련 주.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전선주인데요. 전선주는 원래는 지금 자리보다는 적정 가치로 보면 2,500원 정도는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2분의 1 정도 할인을 받고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저평가라고 특유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오랫동안 고착화된 현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올라오게 된다면 1,400원의 매도 의견을 제시드리고 싶고요. 종목 자체가 좀 무겁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그래서 추가 매수 의견은 제시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본전 매도 전략 제시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140원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주는 대한민국 저평가 구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이긴 하다라고 하시면서 우선은 매수카 정도를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은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056님께서 안녕하세요. 포스코 392,000원의 20%인데요. 계속 가지고 닿아도 될지 궁금합니다.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40만 9,500원이기 때문에 수액 구간에 있습니다. 포스코는 정말 끊이지를 않고 올라가고 있어요. 상상세가 끊이지를 않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까요, 전문가님? 워렌버핏이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워렌버핏이 포스코를 제시했는데. 굉장히 좀 잘 간 것 같고요. 지금 이 종목의 청산가치는 철강주들이 굉장히 좀 요즘에 강세 흐름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 수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중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에서 해외 시장에서 중국 관련된 철강주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는 폐지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가격 경쟁에서 철강주들이 이제는 좀 중국과 해볼만하다. 이런 이슈로 철강주들이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주가는 현재 시총은 34조인데 지금 이 종목이 자본이 한 47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평가는 맞지만 철강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항상 철강은 또 경기민감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에서 또 턴 라운드가 빠릅니다. 조심스럽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44만원 10% 정도 더 목표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44만원 제시드리고요. 35만원 이탈이 다시 원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 목표가 44만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강주들의 강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44만원을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충분히 수익을 더 내고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수익 많이 챙기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052님께서 줄인입니다. 풍산 매수가 3만 7,2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추가 매수에도 괜찮을까요? 상담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줄인이라고 하셨는데 주식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구리 관련주들이 연일 올라가고 있죠. 지난 7일에는 3개월물 선물 기준 구리 가격이 돈톤당 1만 361달러. 역사상 최고가를 또 다시 한번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구리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이야기도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산이 잘 올라가고 있는데 충분히 또 수익을 내고 있으신 구간에서 풍산 어디까지 더 갈까요? 제가 풍산을 볼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군사 관련해서 군용 관련된 모멘텀 방이죠. 방위 모멘텀이 하나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구리나 원자재 관련된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목표가를 4만 5천 원을 잡고 종목을 봤는데 오늘 4만 5천 원이 찍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퍼 10구간이거든요. 시총 기준으로. 이제는 실적이 좀 압도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쉽지는 않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처음에 질문 주셨던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안 하는 부분이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4만 8천 원까지 목표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4만 8천 원 제시드리고요. 손절라인은 4만 1,200원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종목입니다. 네, 목표가는 4만 8천 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풍산도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수익을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도연님께서 안녕하세요. 신라 SG 19,900원의 10%입니다.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 종목은 지금 1만 8천 6백 원입니다. 약간 지금 손실을 보고 있으신 상황이고 이게 또 수산주이기 때문에 수산주들은 우리가 일본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늘 또 잊을만 하면 이슈가 터지고 그런 노멘텀을 받고 있긴 한데 신라 SG 지금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사실은 이제 일본 방사능이 가장 큰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절대로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산주들과 항상 닭고기 주, 수산주와 육류 관련 주는 구분이 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품절주와 그런 부분 모멘텀의 주가가 좀 많이 부양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부터 녹록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동식물, 음식류 이런 쪽은 좀 저평가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본전 자리까지는 올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만 9천 9백 원의 정리 의견 제시 드리겠고요. 1만 6천 8백 원 첫 아래꼬리를 깨게 되면 손절라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만 6천 8백 원 손절라인 목표가 1만 9천 9백 원 이렇게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1만 9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신라 SG 주목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유튜브입니다. 김효정 님께서 안녕하세요. 파마 리서치 7만 원의 50% 실적 성장주를 믿고 보유 중인데 향후 전망에 대한 대응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파마 리서치 우리 시청자님의 실적 성장주라고 믿고 있으시대요. 그런가요 전문가님? 네,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의료기기, 화장품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의 많은 종목들이 후퇴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주란 힐러라고 해서 연어 관련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재생세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톡스 이런 쪽에 대한 이슈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시장에서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좀 맞춰져 가는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 구존으로 봤을 때는 2020년도에 영업이익이 33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330억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면 여기서 퍼를 얼마를 줘야 되냐에 대한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30억이면 퍼가 20구간에서 25구간 사이입니다. 영업이익 구간으로 제가 말씀드린 단계순이익 구간이 아니라 그래서 20에서 25배수인데 30배수까지 보게 되면 9천억까지는 갈 수 있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은 종목이다. 지금 7천억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1조를 찍을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에서는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파마리 서치를 보게 되면 전체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한 20% 정도 상승 흐름은 있습니다. 그러면 8만 4천원 정도까지 전구들받까지 이슈는 있을 수 있고요. 목표가는 8만 4천원 제시를 드리고요. 또한 전저점 리타라는 6만 4천원에는 손절라인 잡고 접근하신 전략 유효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는 8만 4천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저희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를 해주시고요. 계속 여러분들의 상담은 접수하고 있습니다. 문자와 유튜브 댓글로 가능한데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종목명과 매숙화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계속 받으면서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가볼게요. 4363님입니다. 솔트룩스 33,200원에 20% 장기 보유하고 싶습니다. 6개월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대표님의 고견이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셨고요. 지금은 3만 1,100원이고요. 이 종목이 3만 8,700원 올 1월에 고점을 찍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오히려 장기로 보유하며 조금 더 수익을 챙기고 나올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솔트룩스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이요? 네. 그런데 이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 이제 신성장 기업이다 보니까 차트를 계속 보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펀더멘탈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도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만든 업체입니다.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 아직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지금 4억 정도 신성장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자, 자본이 한 582억 정도인데 시총이 1580억.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아, 미래 가치를 보고서 얼마의 가치를 평가해 줘야 되느냐에 대한 가치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 쉽지가 않습니다. 33,20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본전까지는 올 것 같습니다. 자, 본전에는 전략 매도 의견 좀 제시 드리겠고요. 종목 자체가 너무 더디다, 심히 모아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종목은 좋으나 기간적인 관점에서 종목 교체의 경우 그래서 목표가 33,200원, 손절가는 3만 1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로 가볼게요. 백량님께서 앵커님 수고하십니다. 라고 하시면서 세경하이테크 매수가는 2만 4,700원, 비중은 15%입니다. 3분기부터는 실적이 증가된다고 하는데 추가 매수에서 하반기까지 끌고 가면 어떨지 진단 꼭 좀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3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면 지금 이제 곧 2분기가 시작이 됐으니까 추가 매수 계속 모아가서 하반기 수익 내는 전략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세경하이테크는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 직접 회사? 네, 회사를 탐방까지는 안 갔고요. 다른 회사 가다가 지나갔었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제가 그 자주 가는 회사들이 이렇게 뭉쳐있거든요. 근데 세경하이테크도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하다가 못 가봤는데 안 가본 게 조금 후회되네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세경하이테크 실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스마트기계 부품으로서 이제 1차 협력사에 있는데 5G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작년에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약세 여러분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지금 20억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2020년도에. 그러니까 19년도에는 200억, 300억씩 나오다가 20년도에 20억이 나오니까 갑자기 주가가 덜컥 놀란 겁니다. 그래서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세경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지금 2,480억인데 다시 한번 턴유라운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좋은 회사고요. 다만 지금 때를 못 만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27,500원까지는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7,500원까지는 충분히 턴유라운드와 함께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 라인은 19,6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때를 못 만났을 뿐 좋은 종목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요즘 대부분의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전문가님들의 공통된 의견도 언젠가는 또 그 장세가, 수납의 장세가 돌아오면 반도체주들은 오를 것이다. 좀 공통된 의견이기 때문에 이전부터 시간 투자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3768님께서 이지바이오 7,800원의 10% 전망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동물약품 관련주죠. 최근 또 조금 오르다가 돼지혈병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지바이오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님? 이지바이오는 이제 그 팜스토리랑 같죠? 곡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참 종목을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항상 모든 종목들은 다양한 모멘텀과 이슈와 뉴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옥수수 가격이나 그다음에 밀 가격 모두 다 지금 굉장히 최고치로 찍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팜스토리를 포함해서 러시아 쪽에 대규모 농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곡물 수혜주로서 좀 두각을 받게 되면서 이지바이오나 팜스토리랑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충분히 좀 많이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곡물 가격이 좋다 하더라도 적정 가치 대비는 지금 시총이 한 3천억 정도면 다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터너라운드 나오게 되면요 8,100원에는 매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곡물 가격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터너라운드 기대가 된다. 하지만 8,100원에는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손졸라이는 6,700원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지바이오는 8,100원 정도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문자입니다. 5002님께서 키네마스터 5만 4천원에 40% 오늘 급락이네요. 꼭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네, 오늘 뭐 한 7.92%, 8% 가까이 밀리면서 4만 6,50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 종목이 5만원 후반대에서부터 고꾸라지고 있습니다. 키네마스터는 전문가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매각 이슈로 한번 급등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몸값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들었는데 지금 그 후속 관련한 이슈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종목에. 이게 정말 상장사 딜은 엄청나게 좀 복잡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서로 간의 관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부분이고요. 원래 키네마스터는 과거에 넥스트리밍이라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넥스트리밍이었다가 유튜브 동영상 편집기 키네마스터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상으로 키네마스터로 바꿨습니다. 근데 그 넥스트리밍일 때 주가가 얼마였냐면 1,000원에서 2,000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가 6만 3,300원이면 30배가 올랐습니다. 30배가 올랐으면 여기서 더 간다고 생각하기에는 다수조 저는 무리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동영상, 유튜브 굉장히 시장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라든지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잘 가고 있는 모습에서 키네마스터가 소외 안 받는다 이런 생각은 안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키네마스터는 비중을 좀 줄여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닥에 샀던 분들이 지금 60배다 그 생각을 하시게 되면 60배가 아니죠 30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은 오히려 종목교체 의견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교체 의견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1077님께서 CIS 13,45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 종목 2차전지 관련 주조인데 연일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살아날 기미를 쉽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데 오늘 그래도 한 3%가량 상승세가 나와서 오늘을 기점으로 상승 추세로 돌려낼 수 있을지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좋은 종목입니다. 좋은 종목인데 그 좋은 종목 대비 너무나 더 좋게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이 너무 많이 가버리다 보니까 다시 지금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이지 종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식의 가치가 예를 들면 3천억인데 3천억에서 6천억까지 갔으면 다시 3천억까지 내려오는 게 정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CIS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반발 매수가 오늘 들어왔습니다. 반발 매수가 12,000원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는 슈퍼사이클입니다. 어차피 시장에서는 크게 무너지진 않을 것 같은데 종목 자체가 너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14,200원에서는 정리하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싸게 사서 또 다시 판다 이런 관점으로 사셔야 되는데 너무 높게 샀기 때문에 들고 가기가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14,200원에 도달했을 때는 매도 전략을 좀 제시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18,000원에 손절 라인 잡고 만약에 그럼 내가 지금 CIS가 없는데 얼마에 사면 좋겠냐라고 말씀 주실 때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8,000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 재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터너라운드에서 14,200원까지 갈 수 있다. 하지만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서 8,000원 내려오면 그때 CIS는 재매수 관점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IS에 대한 가격 전략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유튜브 우리 제이님께서 프로스테믹스 3,61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몇 개월 들고 있다가 오늘 조금 오르네요. 얼마 보고 들고 가야 할까요? 전망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3,400원입니다. 손실을 보고 있으시긴 한데 크게 손실복이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을 상황입니다. 이 종목이 지금 한 4거래 연속 올라가고 있어요. 전문가님. 얼마까지 더 가지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이런 종목들이 약간 운도 있어야 돼서요.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운 7, 실3. 운이 7이고 실력이 3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거든요. 프로스테믹스 같은 경우 리더스 코스메틱이 최대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산성 L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터너라운드 나올 수 있고 차트 괜찮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실적이라든지 뚜렷하게 무언가 잡히는 게 안 보여서요. 다시 돌아서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터너라운드 가는 구간은 600원. 3,610원에 사셨네요. 3,600원의 전략 매도 의견 제시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3,07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6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595959님께서 아주 귀여운 닉네임이시네요. 3일 제약 매수가는 11,000원 비중은 30%입니다. 주식 분할 이후로 계속 빠지네요. 전문가님 진단 꼭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3일 제약은 지금 이 시각 9,64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기만 해도 눈이 아파요. 전문가님 이거 급등락이 너무 심한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3일 제약 같은 경우는 정말 안 갔습니다. 다른 종목이 가는 거에 비해서 정말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워낙 안 가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액면 분할을 하면 좀 갈까? 이 생각으로 해서 액면 분할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안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소외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3일 제약이 나쁘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회사의 펀더멘탈이나 기본적인 로직들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타종목 제약 바이오에 비해서 부채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부담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액면 분할을 위해 어느 정도 차트가 만들어지면 일반적으로 한 번 정도 회사가 좋으면 상승을 합니다. 그 관점으로 봤을 때 12,000원에서는 매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000원까지는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12,000원까지 기다리셨다가 매도 전략 제시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8,4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00원 목표가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12,000원, 손철가는 8,4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은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606님께서 안녕하세요. 세움메디칼 신규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 세움메디칼 예전에 전문가님이 한 번 공약주로 제시를 했던 종목 같아요. 이 종목 지금 신규 매수로 들어가는 조정을 받고 있어서 어떻게 보세요? 네, 조정. 괜찮은 조정이고요. 지금 추가 매수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세움메디칼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입니다.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잘 나갑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그 이상으로 잘 나가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요즘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품을 주면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거냐? 한국 거면 거의 다 사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움메디칼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장비도 만들고 있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영업이익이 100억 이상 넘어가는 회사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2,435억이니까 오히려 만약에 2,000억 밑으로 내려오면 최고의 기회인데 안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400억까지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홀딩 전략 제시드리겠습니다. 홀딩 전략 제시드리고 매수 전략 제시드리고 7,000원이 저항대가 좀 보이긴 합니다. 7,000원 저항대 1차, 9,000원 저항대 2차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가격 라인을 잘 잡아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기기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세님께서 신한지주 4만 800원의 비중은 10%입니다. 금융주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올라갈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바세님은 오늘도 수익을 챙기고 있으신데 금융주는 계속 분위기가 좋습니다. 또 6월쯤 되면 뭔가도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분석들도 많더라고요. 전문가니. 그래서 계속 금융주들은 잘 올라가고 있거든요. 신한지주는 목표가를 어디까지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은행주가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사실은 이거는 예대마진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업체입니다. 예금을 하면 대출금리를 통해서 수익을 먹게 되는데 일단은 지금 변동금리 케이스에서 결국은 테이퍼링 통해서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어버리면 은행주들은 강세가 맞습니다. 저는 좀 미리 선반영되는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테이퍼링 가는 구간, 가시적인 구간에서는 주가는 밀릴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선반영되는 구간 안에서 제가 봤을 때는 4만 2천 8백원 정도가 목표가라고 봅니다. 저항이 너무 심합니다. 지금 자리는 아직은 우상향 구간이라고는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워낙 단기적으로 은행주들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였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목표가 4만 2천 8백원 제시를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3만 8천 2백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들 조금 더 상승폭 남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긴 하지만 사실 좀 선반영된 감도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하셔서 적정한 구간에서 우선의 수익을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1508님께서 유일 에너테크 2만 1천 8백원에 20%라고 하셨고요. 지금 2만 1천 9백원이기 때문에 매수가와 지금 가격이 비슷한 구간입니다. 이 종목은 좀 흐름이 연일 약간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상장하고 나서 좀 계속 지지부진한 종목인데요. 사실 이것도 전기차 관련된 종목인데 장비 쪽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런데 장비가 크게 두각받지는 못하는 부분인데요. 2만 1천 8백원에 매수하셨네요. 제가 볼 때는 한 번 매도하십시오. 매도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주가가 지금 고점이 4만 1천 원이니까 60% 받아, 그러니까 40% 이때 4,46에 1만 7천, 1만 8천 원에 사실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매도, 왜냐하면 기준선이 깨져 흘러갔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수익 구간이십니다. 수익 구간이니까 매도하시고 나중에 1만 8천 원 구간에서 재매수하는 전략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1만 8천 9백원에서 재매수하는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유일 에너테크 확인을 하셨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유튜브입니다. 김미경 님께서 안녕하세요. 코리아나 4,970원의 매수 15% 비중입니다. 5개월째 들고 있는데 매수점 근처가 안 오네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거든요. 5개월째 보유를 하고 있으시면 좀 답답한 구간이실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은 다행히 한 1%가량 상승을 하고 있긴 합니다. 코리아나가 많이 떨어졌네요. 전문가님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다시 한 번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순환매다 보니까 호텔 주도를 움직였고 건설주도를 움직였으면 이제는 생필품 관련된 종목 중에 화장품 주도를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화장품을 주죠. 그렇죠. 그런데 그 관점에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관점으로 봤을 때는 4,920원의 저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4,970원의 전략 매도 전략 좀 제시드리겠고요. 왜냐하면 화장품이 예전만큼 경쟁력이 좋지가 못해요. 아무나 만들 수 있을 정도 진입점이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광고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 4,960원, 70원에서 매도 전략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4,650원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나 어쨌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 번은 기회를 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튜브로 가입보이겠습니다. 여탄희 단지님께서 서울 반도체 18,650원의 비중은 15%입니다. 수액 중이긴 한데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야 될까요? 매수도 어렵지만 매도도 참 어렵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지금 20,550원이기 때문에 수액을 보고 있으십니다. 모한 이거를 연속 이 종목이 올랐기 때문에 참 공감 가는 말이에요. 정말 매도가 어려워서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늘 상담 신청을 해주시는 건데 어디서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적정 가치 회사 평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회사 영업이익을 보시고 영업이익에 따라 가치 평가하는 게 원래 사실은 정석입니다.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이 한 1조 2천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영업이익이 597억 2020년도에 나왔는데 이제 LED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LCD였다가 실적이 안 나오면서 LED로 바꾸게 되고 LED에서 지금 OLED까지 성장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지금 보시게 되면 LED, 자동차에도 다 LED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LED 관련된 모멘텀으로 다시 두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영업이익이 다시 예전 2018년도만큼 천억 정도까지는 복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천억 기준으로 했을 때 대한민국의 역사적퍼 15 정도 잡게 되면 1조 5천억까지는 잡힐 수 있습니다. 1조 5천억이라고 봤을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한 20% 정도 상승 구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만 4천원에서 5천원까지가 열려 있습니다. 그 이상 갔을 때는 좀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2만 4천원에서 전략매도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17,800원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